안녕하세요. 저는 이 그림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할 겁니다. 여기를 보면, The Past Has A Way of Repeating Itself 라고 써 있습니다. 과거는 자기만의 반복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들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엔 체바퀴가 있어 과거에 있던 일들이 현대에 번갈아 가며, 다시 되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짧았지만 이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